지금 출근입니다. 영신이가 홍도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3분 출구로 나왔어요. 감사해요. 8분 출구로 나왔어요. 그냥 기다려야 돼요. 10분까지 만나야 되거든요. 20분이에요. 맨날 보내줘요. 영신 친구분들 다 아시죠? 진짜 쓰레기예요. 약속 시간 쓰레기로 알아요. 이번 기회로 제발 약속을 중요시 하시길 바랍니다. 영신아 약속 좀 잘 지켜. 영신이 왔어요. 오늘 저희 집에서 영신이 왔어요. 영신이 왔어요. 오늘 저희 집에서 영신이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뽀뽀씨가 새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설거지게 인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럼 아직 2분 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새로 들어온 뽀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때려보는 게 너무 무섭고 나를 쫓아내려고 오지 않았나 아 자리를 탐낸다? 내 자리를 탐내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익명은 되나요? 아 안 돼요. 익명 보장 해드릴게요. 말씀하세요. 말씀하세요. 아 저 사실은 내 자리를 패치하지 않을까 아 다들 그 걱정을 하시는군요. 걱정이 되고 있어요. 아